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도 행운이 따른다고 했어요. 여신이요! 여신이 매트시랍니다. 고요하게 타오르는 새벽이요. 뭔 소리야! 어리스카군요! 도와주세요! 알겠어요! 행운이 따를 거예요. 다섯 계절의 정령들이여. 힘을 빌려주세요. 도착할게요! 행운이! 이 세계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 마신강림! 동물! 흠! 문태워 하신다. 생명이요! 오늘도 행운이 따른다고 했어요. 미안하지만, 질 생각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네. 이만 포기하시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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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님의 뜻이랍니다. 불쌍한 것들. 어둠의 힘으로 너희를 처단해 주겠다. 사슬당! 암마의 사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신께서 인도한답니다. 동물! 이弟! 목톤은 백끝 프로움입니다. 직접 най gewidih 행운이 따를 거예요. 여신이요. 아, 멋있다. 오늘도 행운이 따른다고 했어요. 이 세계, 우리의 존재 가치가 모든 것을 부숴자. 천천히 신임의 뜻이랍니다. 우울하게 타오르는 새벽이요. 행운이 따를 거예요. 나와 싸우렴. 이럴만한 타오를 견뎌냈다. 마심의 힘을 보여주겠네. 배압을 부수고 무너뜨리는 것이 살아남은 자의 사명이다. 네 몫은 땅. 스쳐가는 장상일 뿐이야. 이건 놀랬지? 연구의 성과를 보여드리죠. 무섭고 두렵다고 해도 포기하면 안 돼요. 후회하실 텐데요. 당신에 대한 분석은 모두 끝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나는 육체를 가졌구나. 놓치지 마라. 죽겠어요. 모르구나. 지키기 위해 연구하는 것이라 됐나요? 너의 가치를 보여라. 담당해봐라. 예전처럼 연구해요. 좋다. 답을 찾을대로군요. 과난 요청. 모두 승인. 이루기 해제. 불경. 살아있는 자의 냄새군. 나와 마주보니 사. 너 역시 어둠이군이. 도달 것 없는 자. 이쯤에서 끊이자 그곳에 있는가? 대장동인가? 새로운 마법이 느껴지는군요 물러서지 마세요 맞서 힘을 드릴게요 제 가사를 시험해볼까요? 예전처럼 숨지 않아요 너의 가치를 보여라 감당해봐라 그동안의 성과를 보여드리자 상황을 부화하니 제가 이 길에 다닐 수 없는군요 아무래도 이 시기에 이 자리는 없겠소 잘 봐보라 영구의 성과를 보여드리죠 제가 치유해드릴게요 살아있는 자의 냄새군 흑 모르구나 지키기 위해 연구하는 겁니다 제 연구의 성과로 모두 모두를 지켜낼 거예요 답을 찾을대로군요 탐나는 육체를 가졌구나 피와 비명으로 실존 증명 그곳에 있는가 영구의 성과를 보여드리죠 이 녀석 이 녀석을 대기기 위해 이 녀석의 이 녀석의 너의 가치를 보여줘 감당해봐라 구해오실 텐데요? 특별히 구하내는 대책을 보여드리죠 새로운 마법이 느껴지는군요 무섭고 두렵다고 해도 포기하면 안 돼요 예전처럼 이제 아프지 않아요 탐나는 육체를 가졌구나 안내하거라 너의 신은 살아있는 자의 냄새 이제는 모르구나 이제 또한 날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아니었나 보잘것없는 좌석 이쯤에서 끝내 자 보잘것없는 좌석 이쯤에서 끝내 자 너희의 소중한 동료들도 한 명씩 없애주죠 먼저지 제 가사를 시험해볼까요? 지키기 위해 연구하는 겁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맞선 힘을 드릴게요 연구의 성과를 보여 드리죠 정장 권한으로 명령한다 정장 권한으로 명령한다 최대 칠력도 공격하라 최대 칠력도 공격하라 답나는 육체를 가졌구나 답을 찾을대로군요 당신에 대한 분석은 모두 끝냈습니다 지키기 위해 연구하는 겁니다 힘을 접수했다 비장의 무기를 보여주지 이 몸을 경영하게 될 거다 이 몸을 경영하게 될 거다 살아있는 자의 냄새군 감당해봐라 그동안의 성과를 보여드리죠 새로운 마법이 느껴지는군요 무섭고 두렵다고 해도 포기하면 안 돼요 예전처럼 숨지 않아요 너의 가치를 보여라 피와 비명으로 실종 증명이다 그곳에 있는가 모르구나 구해하실 텐데요 구해하실 텐데요 명부의 성과를 보여드리자 치유해드릴게요 감당해봐라 상황을 보아하니 제가 이계의 가능성이 높군요 이러한 공을 보여주지 반드시 흑 흑 대전 동물을 가 흑 대전 동물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대전 동물 흑 흑 흑 흑 팩 오늘도 행운이 따른다고 했어요 도와주세요 걱정하시나요 어쩔 수 없네 신성한 이름으로 기도하나니 지금 드립니다 복수를 원하니 그들의 목소리가 이 세계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 행운이 따를 거예요 신임의 뜻이랍니다 도와줘 절약합니다 . . . . . . . 오늘도 행운이 따른다고 했어요 아, 은퇴하고 싶다 생명이요 행운이 따를 거예요 여신이요 나와 싸우려면 그만한 강우 어쩔 수 없네 오늘도 행운이 따른다고 했어요 이 세계는 더 이상 문제의 가치가 없어 행운이 따를 거예요 류엘은 맹세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신임이 뜻이랍니다 탕후루야 새벽이요 원수의 심장을 뚫을 때까지 나의 창은 결코 무뎌이지 않습니다 해검, 강림 오늘도 행운이 따른다고 했어요 파멸의 발소리가 들리네 나와 싸우려면 수많은 발소리가 났다! 암바라! 이 사수야! 자잇수 암매한 것들 자! 행운이 따를 거예요 하아! 하! 끝까지 간다! 은퇴하고 싶다 은퇴하고 싶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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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눔의 힘! 노눔의 힘! 하아! 하아! 으아악! 으아악! 차! 하아! 오늘도 행운이 따른다고 했어요 도와주세요 어쩔 수 없네 그치! 생명이요 핫! 나와 싸우려면 불만한 각오를 전장에 가호가 있기를 행운이 따를 거예요 하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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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행운이 따른다고 했어요 하아악! 하아악! 이 세계! 저의 경제 가치가! 어쩔 수 없네 여신께서 인도한답니다 하아악! 하아악! 후하악! whose recap! 우리에게 힘을!! ㅎㅎ 에음... 지가 살아남은 것은 이 순간을 위해서였군요. 모둠의 힘, 너를 죽어 널 쓰게 말입니다. 마심의 힘을 보여주겠다! 나는 널 얻어 올 수 있는... 나는 그의 힘을 보여주겠다. 나는, 이 힘을 보여주게 됩니다. 나는, 이 힘을 내게, 이 힘을 내게. 나는 이 힘을 내게. 나는 이 힘을 내게. 나는 이 힘을 내게. 이것은 엔지의 힘을 내게. 무너져 내려라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 가슴을 시험해볼까요? 당신에 대한 분석은 모두 끝냈습니다 새로운 마법이 느껴지는군요 도움이 됐나요? 살아있는 자의 냄새군 혹시 그런지 헉! 담당해봐라 자비로운 레코스시여 우리의 쿠버 살피서져 샤아! 지키기 위해 연구하는 겁니다 답나는 육체를 가졌구나 모르구나 답을 찾을 대로군요 살아있는 자의 냄새야 예전처럼 숨지 않아요 제 연구의 성과로 모두를 지켜낼 거예요 후회하실 텐데요 그곳에 있는가 나와 마주보는 이상 너 역시 우리에게 너의 가치를 보여라 새로운 마법이 느껴진군요 제 가사를 시험해볼까요? 특별히 구하내는 대책을 보여드리죠 그곳에 있는가 명도의 성과를 보여드리죠 그동안의 성과를 보여드리죠 예전처럼 답나는 육체를 가졌구나 당신의 금지를 부숴드리죠 감당해봐라 예전처럼 숨지 않아요 저 제 가사를 시험해볼까요? 살아있는 자의 냄새군 안내하거라 너의 신은 너의 가치를 보여라 지키기 위해 지키기 위해 연구하는 겁니다 지키기 위해 연구하는 겁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맞선 힘을 드릴게요 후회하실 텐데요 당신에 대한 분석은 모두 끝냈습니다 지키기 위해 시시한 상대로 이번엔 내 승리다 원순밑을 기습긴 도와주세요 네 목숨 따윈 채 스채가 난 장상일 뿐이오 아브라함 어쩔 수 없네 신성한 이름으로 기도하나니 이 세계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 여신이요 행운이 따를 거예요 신임을 뜻이랍니다 불쌍한 것들 오늘도 행운이 따른다고 했어요 은퇴하고 싶다 나와 싸우려면 그만한 각오를 하게 행운이 따를 거예요 도와주세요 신임을 뜻이랍니다 도와주세요 오늘도 행운이 따른다고 했어요 도둠의 힘을 너희들로 받았으니 마신 상례! 행운이 따를 거예요 어쩔 수 없네 고요하게 타오르는 새벽이여 기동변기 시스템 접속 가자 체크프리 오늘도 행운이 따른다고 했어요 여신이요 이 세계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 아무렬이 따를 거예요 이 자리는 없겠어 은퇴 신임이 느시랍니다 세명이요 태아 으악 고잘 것 없는 자 이쯤에서 끊기지 행운이 따를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보원하셔서 도와놔소서! 은퇴하고 싶다... 어둠의 힘을 너희도 저단해 주겠다! 오늘도 행운이 따른다고 했어요! 신임을 뜨시랍니다! 불쌍한 것들... 행운이 따를 거예요! 도와주세요! 나와 싸우렴, 널 그만함을 다하고는... 마신의 힘을 보여주겠다! 너 그렇지 않았네.... 신성할 이름으로... 기도하네...! 이런 bottom 행운이... 안에서 써야Phase가 적lier 중에 tô head 여신이오 역작으로 싸워버렸네요 역작으로 싸워버렸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